다음은 오늘도 논란이 계속됐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소식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 열린 청문회에서 이미선 후보자가 판사 출신인 남편과 합쳐서 주식을 35억 원 정도 가진 걸 두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. 특히 OCI라는 회사의 계열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사들인 걸 두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. 먼저 이호건 기자입니다. OCI 그룹 계열사인 전력공급업체 군장에너지입니다. 현재 비상장 회사로 같은 OCI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전체 주식의 73%를 가지고 있습니다. 지난해 1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는 이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을 각각 7억 원과 1억 원어치 집중 매수했습니다. 직후인 지난해 2월 군장에너지의 코스닥 상장 추진 소식이 나왔습니다. 군장에너지 상장설에다 이테크건설의 계약 공시 호재까지 나오면서 두 회사 주가는 한 달 새 20% 정도 급등했습니다. 지금도 이 후보자 부부의 전체 주식 평가액이 35억 원 정도인데 이 중 68%, 24억 원이 OCI 계열사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입니다. 이 후보자 남편은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재작년 4월과 올해 1월 OCI가 비소된 사건 두 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자회사인 군장에너지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점을 고려해 주식을 매수했다며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이호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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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BS 이호건입니다.